안녕하세요. 수트수트와 함께하는 이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오늘은 유성생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유성생식의 장점, 뜻, 관련 용어, 유전을 한다는 것, 형질을 전달한다는 것, 이런 용어를 배워볼거에요. 유성생식은 무성생식과 비교되죠. 무성생식은 성별이 없는 것, 유성생식은 성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암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뜻은 이런데, 결국 유성생식이란 뭐냐, 생식세포를 만든다 이거에요. 무성생식은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이란 생식세포를 만들고, 또 다른 생식세포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드는 생식을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핵심, 생식세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암수다, 이런 걸 구분한다 그랬죠? 암수, 이렇게 있구요. 그러면, 이 암수의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이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그 녀석의 이름이 있겠죠. 생식세포의 이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이 있을 거다. 그런데, 얘가 암수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식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이렇게 꽃에서 생식을 하죠. 꽃에서 씨앗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꽃에서 이렇게 하나, 불뚝 크게 솟아있는 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작게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난, 암과 관련된, 암컷과 관련된 쪽은 보통 큽니다. 생식세포가. 왜? 영양소를 갖고 있거든요. 영양소. 그래서, 영양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녀석을 보통 암컷, 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에서 생식세포의 이름, 암 쪽에 해당되는 생식세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난세포라고 합니다. 난세포. 어, 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식물 난이 아니고, 난자 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세포고요. 그 다음에, 수컷 쪽에 생식세포의 이름은 뭐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꽃가루예요. 꽃가루. 그러면, 동물의 경우에는 뭐예요? 생식세포의 이름, 암컷의 생식세포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죠. 난자예요. 난자. 그 다음, 수컷의 생식세포의 이름은 뭐예요? 정자. 많이 들어봤죠? 이건 진짜. 난자, 정자. 그렇죠. 선생님 같은 남자의 경우에는 뭐야?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들고요. 여성의 경우는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어? 이름이 난자입니다. 근데 생식세포인 건 변함없다. 그러니까 난세포와 난자가 식물, 동물의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이름. 그 다음에, 식물에서 그러면 난세포를 만드는 곳 어디예요? 암술이에요. 암술.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서 꽃가루를 만드는, 즉, 수컷 쪽의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 어디예요? 수술입니다. 수술. 수술. 그러면 동물은 어디야? 난자를 만드는 곳. 난자를 만드는 장소. 정자를 만드는 장소. 그래서 난소, 정소입니다.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고,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고, 암술에서 난세포를 만들고,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든다. 구분이 뭐예요? 이거는 식물, 이거는 동물이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름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렇게 생식세포를 난세포, 꽃가루, 난자, 정자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켰을 때, 생식이 일어나는데,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각각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성생식은 암 쪽에서 온 것과 수 쪽에서 온 것, 두 개가 섞이죠. 섞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녀석들이 나올 수 있다. 암, 수, 암, 수, 뭐 이런 다양한 애들이 있겠죠? 여러 애들이 있을 때, 얘네 둘이 성질이 섞여, 형질이. 또 얘네 둘이 형질이 섞여. 그럼 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또 얘네 둘의 형질이 섞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도, 혹은 환경이 막 달라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 무성생식은 장점이 뭐예요? 자기 혼자 그냥 뚝딱뚝딱뚝딱 만들죠. 그리고 대체로 간단한 생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잘 맞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한 시간 지났는데, 한 개에서 시작했는데, 수천 개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유성생식은 다양해서 생존에 유리한 장점은 있지만, 번거롭죠. 그러다 보니까 생식 속도가 느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면, 무성생식은 빠르게 번식할 수 있지만, 환경 변화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 생존의 불리함을 느낄 수 있다. 갑자기 빙하기가 왔어요. 다 추위를 많이 타는 애야, 더위를 안 타는 애야, 무성생식은 다 똑같은 애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변화에서 생존에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게 뭐다? 이 무성생식의 단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생식을 한다라는 건 뭐냐? 나랑 닮은 녀석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나랑 닮은 것, 즉 고유한 성질, 특징, 그걸 뭐라고 한다? 형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식이란 나의 형질을 전달하는 것 이라는 거죠. 나의 형질을 가진 애들을 만드는 것 이라는 거고요. 이 형질은 유전물질이 가지고 있다. 정보를 유전물질, 즉 DNA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형질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 형질들을 누가 갖고 있다? 유전, 자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결국 이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제해서 전달하느냐에 대한 얘기, 분열, 세포분열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분열로 고고! 빵!